첨 무서운 거 싫지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님 나갔어 엄지님 나갔어 시작합니다 그 모방 나무 잎기 준비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게 챕터 몇 시에요? 몇 시에요? 네? 뭐가 몇 시에요? 1인가? 1이에요 1 챕터 1 1이면은 어렵진 않죠? 1, 2, 3 1, 2, 3 1, 2, 3 반짝이는 조명과 점프 공개 아 어지러운 거 이거 챕터는 그거잖아 내가 다 했던 거잖아 내가 다 했던 거잖아 내가 다 했던 거잖아 가볼까? 이거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빨리 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달려요? 달리기 하세요 깜짝이야 놀랬네 나른이 어디갔어요?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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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불러왔다 여기 잘 불러왔다 어떻게 뛰어요? 시프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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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도 안 뛰어줘 스테미나 있어가지고 스테미나 다 달면 안 뛰어져요 밑에 스테미나 스테미나 아 스테미나가 있구나 아 어쩐지 밑에 스테미나 스테미나가 있구나 이 초록색의 스테미나가 있구나 뛰어요 그리고 텔트로이 누가 왔네 어차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놀래겠어요 아니 귀여운 가오나씨 같은 애는 누구야? 귀엽잖아 가까이 가보실래요? 아니 지금 너무 이 실물 의문을 풀어보실래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어 뭐야? 빨강 아니면 빨강이지 넌 빨강이잖아 그냥 엘로우 왜 엘로우야? 네 똑같은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못 봤는데 그냥 정답지 없는거 일로 누가 봐도 빨강이잖아 넌 못 봤는데 3번이 들어있죠 연출은 괜찮았지만 놀라진 않았어 괜찮아 연출은 괜찮았지만 놀라진 않았어 괜찮아 아 뭐야 죽었네 아 죽은거에요 이게? 아 죽은거에요 이게? 빨강이 아니었나 보네 빨강이 아니었나 보네 빙크님 이거 저희가 아낄 땐 저거 없었지 않아요? 저런거 안봤죠 네 사진 방에 인증샷 보내 뭐 뭐에요 뭐 어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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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샷 보냈어요 구독한거 인증샷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네 왜있네 뭐야 이거 도대체 어디계신거야 다들 왜 다들 길을 잃어버리세요 저거 뭐냐 저희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아까 갔던 길은 죽였어 남의있게 잠시 찾아보고 올게 이거 한번 하면 안되는데 나 혼자 하면 좀 불안한데 뒷문을 사용해야 될거 같아요 이거 한번 하면 안되는데 뒷문 사용하지 뭐 뒷문 사용하지 뭐 찾았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트로필 트로필이 뭐에요 프로필? 아니 안녕하세요 골스라리에요 유튜브 색깔이랑 똑같잖아 구독 한번 눌러줘 빨리 너도 귀신 안가립니다 점프가 없구나 아 요게 아 요거 그거구나 미로찾기 아 미로찾기였어요? 아 이거 말고 나중에 후반부 아아 이거요? 아니 그거 어차피 쟤 말고는 없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 무섭지도 않네 바리님 그 따라가보실래요? 예 가요 아니 찾으셨네 실효하실줄 알았는데 아 그 시장 열쇠 열쇠 열수 있다는거나요 그 운동이었는데 혹시 점프스키 어디가 나왔더라? 여기 찾았어요 제가 갑시다 여기였나? 여기였나? 응 열렸다 저임이 다 차가 아니구나 저임이 다 차가 아니구나 거기 이제 갈 필요 없어요 알긴 아는데 점프스키어 아 점프스키 이거 깬 다음에 나오지? 아 점프스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점프스키어요 그냥 갑특티 다들 어디갔어요? 이거 종료가 접니다 왜 이렇게 흐려보이지? 왜 이렇게 흐려보이지? 왜 이렇게 흐려보이지? 왔어요 잘 오셨어요 이 벚꽃에 가까이 가버리겠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나린님 저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자 저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나린님 벚꽃에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어디 누구한테 가까이 가봐요 예예예 벚꽃에 가까이 가봐요 형 벚꽃에 가까이 갔는데 먹잖아요 뭐 있는데? 여기 아닐텐데 뭐야 이 귀여운 귀여운 누구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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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인데? 여기가 점프스키었는데 어디 있는데요 아 열쇠가 필요하대요 또 저기 여기 있어요 나린님 일로와봐 여기 점프스키 나요 여기 나린님 어디요 어디 아니 근간에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옆에 옆문 옆문 나린님 일로와봐요 왜요 고스나리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려고 그러는구나 네 들어와봐요 아유 감사해라 왜 들어와봐요 regarde 여기 열꽃 여기 열꽃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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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그래 저기 봐봐요 저기 여기 요끈다 알고 있어요 나 떨어졌는데 나린님 우고있어요 왜 울고있어요 죽은거에요? 네 적은 버그 적은 버그요 근데 뭐 whichnet? 아 버그에요? 버그를 했잖아요 내려갔어 아 진짜 버그잖아 갑시다 뭐야? 다운스테이지 넘었는데? 텔레프트에 있네 뭔가 연출은 무서운데 무서운게 하나도 없어 저 겁나 안보여요 지금 민크님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그럴까요? 그럼 이제 깨지 말까요? 세분들이 깨지 말까요? 더 재밌겠다 더 재밌겠다 앞이 저 앞이 하나도 안보여요 저 빨간색 뭐가 살았는데 빨간색이 뭘까요? 빨간색은 구독버튼 안녕 어? 내 여자친구가 어 어디갔어 여자친구가 되게 싫잖아 야 고백하려는데 귀신한테까지 살았어 아 진짜 기분이 나쁘네 야 살아 올해는 연애는 틀렸다 생각해서 귀신이 있길래 귀신한테 고백하려고 했다가 귀신한테 차인고 맨 뒤로 가세요 맨 앞으로 가세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이제 짜증나 제일 짜증나는 건 나온다 이제 아 여기 진짜 싫어 왜요? 별로 무서워 무서워 무섭지도 않구만 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가보세요 네 아유 무화워 고피나리가 이런거까지 무서워 한다고 저는 전혀 보셨지않 kits 왁어어억 저기는 진짜 너무 싫어 여긴 심고 싶어 이제 심고 싶어 아니 한 번에 있는데 아 심장이야 아이고 나리님 어 심장이야 아 심장이야 아 심장이야 왜 하늘을 보고있지? 아.. 네 시내로 가죽구 아우 놀래라.. 열시 위치 알려드릴게요 열시 위치 아우 놀래요 따라오세요 나린님 어디요? 왼쪽 왼쪽 길 왼쪽 갈래 이쪽입니다 오오 귀신 와요 야 웬만한 공포게임 저를 가라네 공포게임 하려면은 그냥 오오 놀래라 깜짝이야 잘가요 아이고 따라와 끊아라 대진이 잘가요 오지마 오지마아 두번은 안놀래 임마 네 귀신이 그렇게 무섭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지면은 예쁜 누나에요 진짜 예쁜 누나에요 저거 근데 별로 제 타입은 아니에요 키 작은 여자가 좋은데 키 큰 여자는 별로에요 나린입니다 잘 쓰니까 잘 쓰니까 기자들은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다시 태초로 오세요 귀신이 귀엽네요 맞죠 그 그 그 귀 네 태초부터 와야지 빨라요 이렇게 가까운 가까이 가까이 들리지 태초로 오셨죠 저 따라오세요 어서와 태초마을이야 저 아니라고요 여기에 이 그림판이 포인트입니다 이쪽으로 가시고 이쪽으로 가주세요 야 여기 셔츠 형태가 몇개 완성됐는데 또 하나가 오셨는데 옆으로 가셔서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안쪽으로 가고 오 귀신이네요 가는 길에 귀신이 있네요 아이고 잘 가요 잘 가요 내가 내가 걸렸네 잘 가요 저는 귀신 따위 무거하지 않아요 어 링크님 안녕하세요 귀신 따위 귀엽지 가는 길로 가다가 죽었거든요 잘 가요 그쵸 거기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가드릴게요 가만히 있으면 귀신한테 죽을건데 그러네 가만히 있으면 귀신한테 죽겠고 차라리 하하하하 어후 놀래라 와 커버 트는데 귀신 바로 나왔어 어후 어 심장이야 빙크님 거기는 태초마을 가는 데 아닌데 어후 근데 요리가 어디에요 태하 태하 아까 이쪽이었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어? 내 여자친구가 돼주지 않으련? 안녕? 난 곧씨나리라고 해 곧씨나리.. 어 깜짝이야 놀랬잖아요 가시죠 곧씨나리가 먼저 길을 개척해보겠습니다 걱정마세요 금방 길을 개척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는 커브에서 제가 귀신한테 당했지만 이제 당하지 않아요 곧씨나리는 당하지 않아요 이거 왜 운이가 깨낸 것 같아 왜 이렇게 쉽게 깨지? 아 이거 제가 길을 중간까지 거의 다 알려드렸어요 왜냐면은 곧씨나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 여긴 뭐였더라? 제가 제가 찾았는데 여기가 어디야 그러게요 길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가시죠 야 공포게임 야 다른거 찾으면 돔 주고 살 필요 없이 이런게임하면 된다 돔 주고 살 필요 없어 어 확실히 공게임 아 여기 그거구나 그냥 갈게요 네 그냥 가고 있어요 가세요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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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누나 비파 누나다 비파 누나 비파 누나 아 애플을 누르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오케이 확인 여러분 이제 여기서 농부와 대화를 할겁니다 농부 어딨어 농부 내가 죽여주겠어 어딨어 여기 농부 있어요 여기 농부와 대화를 해주세요 어디 가셨습니까 최초 최고의 대화수단은 대화수단은 역시 전기톱 아닌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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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안녕 여기 농부 클릭 대화 전해 널 본적이 없어 전해 널 본적이 없어 전해 널 본적이 없어 자기 동생이 실종 됐대요 여기 어디가 길이다 동거를 확인해라 자기 동생이 실종됐다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동생을 찾아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여기 랜턴 있잖아요 여기 랜턴 랜턴에서 기다릴게요 랜턴 앞에 있으면 랜턴 근처에 있으면은 귀신이 못옵니다 야 저거 다쳤거든요 음 이번판은 무셨진않구만 쟤들이야 빠져나올수가 있네 아 그쵸 계속 채팅치는거에 다쳤건데 야 이게 마지막이야 끝났네 어? 여기 여자친구 같아라 아 쟤가 돌이잖아 뭐야 뒷모습 쟤가 뒷모습만 봤을때는 어여 어여 어여다운 여자애가 타는데 앞에 보니까 남자잖아 남자요? 어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니네 아이 잘못왔네 빨리 랜턴으로 가세요 랜턴 안가면 짓습니다 길을 내가 도착하기로 말겠다 오오오 아 저 뜻이구나 뭐지 얘네들 왜 움직일거 같지? 아 얘 왜 랜턴 쫓아와 동생을 발견했구요 랜턴 발견 랜턴이 아닌데 근데 동생이 동생이죠 죽었는데 형 아니에요? 네 동생을 발견한거에요 이제 아 랜턴이 있어도 죽는다는데 랜턴이 있어도 얘 쫓았는데 랜턴이 있으면 쫓아가다 멈춰요 랜턴이 있으면 쫓아가다 멈춰요 랜턴이 있으면 쫓아가다 멈춰요 랜턴 앞으로 바로 와서 죽은거 같은데 아이고 형과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아이고 참 다시 살아나겠지 자 한번 만져주고 네 네 만져 가시자 가 봐요 가že에는 가봐요 근데 어디로 가야되는거에요? 어 우와아 되게 놀랬네 저기 귀신이 느려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와.. 걸리면 죽는거죠. 하회탈도 저것보단 있고 있다. 와.. 저 사람들 아직도 저 뒤에 있음. 아이고.. 니모코님 언제 제가 지경을 가지고 달린 적이 있던가요? 아직까지 니모코님이 저를 모르시는구만. 그건 몰라. 이거는 무지경 돌진이지. 설마 여기서 누군가 하나 움직이겠어? 안 움직여. 저 랜턴 앞에 있는 애가 시장하다. 얘네 움직이겠다. 얘네 움직입니다. 가요. 얘 움직인다. 와! 깜짝이야! 아니 내가 움직인다는 애가 안 움직이고 다른 애가 움직이는게.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로우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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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나 어디야? 어디로 가는게? 귀신은 나 저렇게 생겼구나. 나 처음 봐. 오셨네 오셨네. 나린님 빼고 다 오셨네. 초인기 스트리머 골스날이라고 합니다. 나린님 요즘 최초에요. 최초 최초. 골스날이 목소리가 좋다면은 구독을. 골스날이가 잘생겼다 향하시면은. 팔로우. 아니 아니죠. 나린님. 알림 설정에서 스테미나 회복하면서요. 알림 설정에서도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하면서도요. 암튼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ización. 아무것도 안누르겠구만. 어디로 갔지? 나린님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 하면서그라니까요. 아까 F였나? 아니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을 좀 하세요. 아 랜턴에서 스테미나 회복을 좀 하세요. 아 랜턴에게 스테미나 회복을 하는구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미있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추천할때는 추천 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그 추천 포인트 쓰셔가지고 게임 추천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가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는 것 같아. 바로 갑니다. 어어어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뭐야. 아 뭐야. 아 깜짝이야.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하셨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제 여기에 총 3층이 있거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두번 타면 되요. 그냥 물쟁이로 결진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기는 기술입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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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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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그러지마 진짜. 돼지님에 가만히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지마. 햄버거 치... 삼삼시? 저 지금 갑시다. 크마... 크마토라... 어... 크마토라상... 바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엘리베이터 타세요. 단판도 하시나요? 오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편집도 해야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자이마스. 나리님 엘리베이터 타요. 한국인인데요? 아이 일본어 적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요. 아 그래요? 뭐래요? 왜 앉아 됐지? 빨리 자라고! 이게 바로 엉크라고! 어? 저기 귀신 보여요. 어 뭐야 귀신이 지나간거 같은데? 귀신이 이쪽으로는 못와요. 생방송한거 편집 올라갑니다. 풀영상 올라갈거구요. 편집한 영상 올라갈거. 편집이 좀 많이 밀렸어요. 날잡고자 편집해야되요 진짜. 덩고자 여기 귀신이 지나갔는데? 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감한 스트리머 골시나리가 돌진한다. 설마 여기 귀신이 나타나겠죠? 자 제가 뚫고 갑니다. 제가 뚫고 가요. 어 앞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아닌가?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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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잠깐 잠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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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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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있쌔 있쌔 있쌔. 온다 온다 온다. 온다구요 온다구요. 아니 덩쿨에 가라니까. 안와요? 저거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은 그 화면 공유한 거를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공유를 이제 방송에다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다들 3층 언제 오세요? 여기 3층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3층 아니었어요? 여기가 3층이란... 여기가 3층이란... 저기 엘리베이터! 내가 있는 곳이 3층 아닌가? 지금도 화군 틀어놨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이제 다른 게임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대체님 제가 최초로 도착했어요 와 이게 뭐예요? 이게 탈출국까지 가는 지도예요 아 왜 이렇게 어려워요?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거는 그냥 선인 거 같은데 에 잠시만요 이거 캡처해놓은 게 있어서 길에 잃었어요 우리 젠장 길은 잃었다 잠깐만요 어? 대체님 아니세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분석 안 하고 가면 어차피 길이에요 저러다가 길 잃어가지고 귀신 맞추셔서 태어로워하지 자 제가 먼저 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지? 캡처해놓은 거 어디 갔지? 이거 찌력을 숨길 수가 없구만 같이 가요 아이씨 괜찮아요 어차피 길 못 찾아요 설마 골티나리가 한 번에 길을 찾겠어요 젠장 저 왔습니다 댄티님 뒤에 져 있어요 고고 근데 저 두 분 버리고 왔거든요 어 잘하 아니 뭐지? 어떡하지? 뭐야? 오오오오오, 잠깐, 오오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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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택해, 참 택해. 참 택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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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알아서 오시겠죠, 뭐. 오지마아아! 너무 재밌다. 재밌게 놀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려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려고. 역시 혼자는 무리였던 것 같아요, 같이 가요. 는 어디 살았어요. 아 항상 9시부터 11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로블이 아니고 구구덮 방송할 거예요. 오 금강님 오셨다. 오 오셨.. 우리 그 현디군님은 어디 가셨지? 제가 종게임 스트리머 가지고 로블만 하진 않아요. 나 버림받았대. 하지만 시간날 때 들어오셔서 로블 같이 하실래요? 하면 골씨날이가 방송중이 아닐 때 로블로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골씨가 답이다. 오케이. 골씨가 답이지. 골씨가 답이지. 골씨가 답이지. 여기까지는 귀신이 안 와요. 여기까지는 귀신이 안 와요. 아 유령 피하려면 덩굴로 가면 되는구나. 왜 이걸 지금 알려줬어요. 화요인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 하는 스트리머. 봤습니까? 스트리머가 시청자한테 뭘 줘요 자꾸. 안 물어봤긴 했는데. 안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네. 깜짝이야 놀랬네. 와우 놀랬네. 귀신이 아닌 편지한테도 놀라네. 링크님 같이 가요. 스트리머가 달려요. 저도 달려요. 군복에 돌고. 수막하다. 보통 스페가 드릴려봐. 일부러 따돌린다. 헤헤. 뭐가 오는 것 같은데. 깜짝이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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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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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도. 나는. 안 뛰는. 아아. 너 처음으로 돌아왔쇼. 오. 와. 태츠바울이야. 오. 오. 막혔는데. 오. 어허 아이고 자 일단 귀신 만나기 전에 안녕하세요 고씨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청은 고씨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담으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쪼보 스트리머 아니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쪼보 스트리머 아니에요 왼 앞에 길 있어요 네 근데 저 길을 잃었어요 흥글이 죽었는데 저 안 죽었어요 어우어어어어어 오 쩐다 으어어어 나보드세요 어 다른 귀신 만났어 나보드세요 여기가 어디에요? 쟤가 너 어디지? 어 깜짝이야 대찌님 오셨다 아까 그 막다른 길에서 두 분이 죽으셨는데 저는 안 넘어올 뻔한 용과 외... 와우 와우 심장 심장 아우 심장아 거라 여기서 걸린 길이 나오면 안되는데 alta해 그래요... 아아... 아 그러지마. 아니 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저 머리... 예... 그 탈모... 귀신이 왜 나오는 거야? 저 귀신이 있다... 라는 길에 귀신이 있는데? 잘가요! 대찌이 잘가요! 대찌이 따라간다, 대찌이 따라간다 render시 programmed 저한테 오겠어요, 안 와요. 어... 뭐 다른 길인걸 잘가요! 대칭님 잘가요! 오오 살았는걸 오오올...글씨글청 이런 글씨글청이랑 못 부르겠구만 어 불안해 잠깐 나무...왜 나 혼자지? 여기가 어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 뭐야? 태초마을로 왔잖아? 잠깐만 아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아 젠장 길을 찾았는데 태초마을이야 자 제가 한번 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미로는 어렵지 않아요 막힌 길만 다시 찾자 막힌 길로만 가면 되거든요 무조건 앞으로 돌진 그러다 귀신만 나면 도망가야 되니까 스테미너는 좀 아껴두시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보면은 이렇게 길이 나와요 이렇게 앞에 불안하게 길이 있는데 괜찮아요 귀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때 쭉 가면은 귀신이 나오는데 절대 절대 겁먹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겁먹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지마 오지마 귀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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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사랑한데 사랑한데 오지마요 제발 넌 스테미너도 없니? 스테미너도 없냐고 오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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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저도 미로나 퍼즐 이런 거 싫어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할 수가 아니고요 공포게임에 굳이 퍼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순수한 공포게임이면 되지 젠장 여긴데 아무리 봐도 길은 여긴데 아 맞길 반대였는데 귀신이 왜 여기 있냐고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귀신때문에 생각이 안들었다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길은 아는데 귀신 만나서 못가고 있거든요 오 귀신 눈 나자 좋아요 이제 길 찾았다 이쪽이 길이다 그냥 깰게요 오오 놀리라 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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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갈게 갈게 아유 그래 갈게 다 죽게 이제 다 죽게 이제 에휴 어차피 어차피 올거 다시 간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내가 근데 이거 나이트메어가 아니고 아이고 노멀인데 나이트메어면은 귀신이 몇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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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거에요? 귀신이 있는게 아니라 목숨이 이제 아이고 거의 다와서도 죽었네 아 목숨이 있는거 목숨이 있는거네 지금 목숨이 무한대구나 그래서 아니 귀신 왜 문만 지키고 있는데 왜 능지가 능지가 고시지? 왜케 머리가 좋아 저기 귀신있다 저기 귀신있다 귀신도 님을 죽이고 싶은거 같은데요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니다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에요 저 귀신있는데 왼쪽으로 가야되는데 거기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어 깜짝이야 아우 귀신인줄 알았네 아우씨 아우 놀래라 별로 오는게 아닙니까 사실 아우 놀래라 귀신이 나오진 않겠지 설마 저희가 길은 맞거든요 제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고스나리 귀신없어요 지금이예요 귀신없어요 지금이예요 어 있다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2위 컨텐츠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저도 곧 있으면 자야되요 좀 편집을 하고 자야되는데 아까 하다 좀 말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포유나라고 이제 풀영상 편집이라 그렇게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는데 뭐지 에피스 나 지금 어디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좋아요 좋아요 도착했나요 도착했나요 어디인가요 난 지금 어딘지를 모르겠다 길을 잃었어 별로 무섭지도 않네 구씨나리가 뭐 네 무섭지도 않네요 이정도 게임가지고 무섭하는거면 구씨나리 뭐 공게임 못하죠 자리는 거의 태초말 아니에요? 태초말인가 여기가 저쪽이면 막따는길인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 막따는길이다 막따는길이 있다 어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맞네 이쪽으로 축하하면 되네 저기 안내고싶어 왜요? 앞에 보고있어 막따는길이네 엘링크니셔가지고 길이 있는줄 알았더니만 없구만 일단 저쪽으로 가야되긴한데 저쪽도 길 막혔는데 내가 갔다와봤는데 저쪽도 길 막혔어 귀신이 있는데 길 아니에요 저 반대쪽은 귀신이 있는쪽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휴대쪽으로 가야 Shan 저쪽도 deploy 누가 굴린것같은곳에 Fruit 안걸렸을까요? 상현 regul치 설마 따라오겠어 지금 따라온다 따라온다 common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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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led되네 zentcómo 스테미널들이 다들 좋아 로딩이 더럽게 느리네 굴림 같은 게 아닐까? 음악 끝났어요 음악 끝났으면 됐어요 음악 끝났어 왜 이렇게 다들 긴박해요? 목길이 왜 이렇게 긴박해? 목순현이 죽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여기 태하로 가는 길이에요 잠시만 길을 잘못 찾았 대추님 길치에요? 길을 못 찾아요 저기 태하에요 차 쫄면은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저는 쫄지 않습니다 어 차..아 뭐야 태초마을이야 태초마을이라니까요 거기 뭐야 아니 거기 태초마을이라니까요? 왜 여기서 놔요 어셔와 태초마을이야 지도를 봐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몰라요 이게 지금 귀신 따돌리려고 하다가 길을 골라가지고 다 지금 아 깨고는 싶은데 못 깰거 같은데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깨기 전까지 방송인가요? 아니 뭔가 힌트를 좀 줘야지 미로면은 그때가 지도밖에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가보자 이게 귀신을 한번 만나가지고 도망을 가면은 길을 못 찾게 되더라고 그럼 그냥 죽으면 돼요 아하 안녕하세요 그런 좋은 방법이 안녕하세요 근데 목숨은 하나뿐이라고요 목숨은 소중해야죠 하지만 기회는 여러번이죠 하지만 기회는 여러번이죠 근데 그 길이 아니잖아요 나 마이크를 켜져있었네 야 길만 찾으면 끝나는거에요? 아 길이 어디야 아아 그럼 왼쪽에 답인거 같은데 아까전에 그거 아 젠장 답이 없는데 잠시 여기 딱 걸렸어요 걸렸어요 어 곱수님 안녕히가세요 여기 딱 걸렸어요 튀어요 튀어요 어 이제 대찌님이 죽을거 같다 하지만 종종은 곱수님이었고 자랑 안녕히가세요 고고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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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도대체 길이 어디에요? 길이 잠시만 길이 일어난다 출발 여기 막혔을걸요? 아닌가? 여기 아닌가? 오이 진쇠양란인걸 뭔소리에요 딴데데로 갔어요 아허 저추추하고 있거든요 아? 쪼이?! 야... 배찌님 쪼이?! 쪼이?! 우와라 그냥 뭐 고수 가서 깨겠지 알아라 저한테 막혀지게요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 헷갈려 이제 막혔다 여기 대신으로 와라 제발 오겠어요 진짜 오네? 어 따오셨네 중위 쓰시면 안돼요 포인트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아 오네? 안녕 내 여자친구가 되어라 김희수님 잘가요 오오오오 놀래라 오우 놀래라 진짜 아 어 잘못 썼어 이런 아 주령 잘못 만났어 이런 런 런 런 런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주령이 주령인가요? 네 맞아요 유령 주령이에요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쩌지 방파가 기어다니는 놈이랑 위에 붙어다니는 놈 하나 있어요 네 위에 붙어다니는 데는 찾은 것 같은데 네 들어가요 오면 얼른 다음 길을 모르겠어요 이런 키를 찾아가지고 가야 된다거나 그런거 아니잖아요 그런거 아니잖아 슈블만 찾으면 되는거잖아요 두 분은 아닌데 일단은 피해야되잖아요 일단 복순 안녕히 가세요 내가 가는거 같은데 또 길을 잃었어 또 길을 잃었어 또 길을 잃었어 또 길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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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만나러 가다가 귀신을 안만나요 만날거 같은데 근데 근데 그 덩쿨에 숨어있으면은 얘가 못알아보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풀리 이렇게 숨어있으면 되는거에요? 네 그래도 아까 춥던데 벙쿨에 딱 붙어서 마우스 커서도 움직이지 않으면은 안이고요 진짠데 방금 전에 귀신 두 명 다 제 등 뒤로 지나갔어요 위험했다 아이고 걸렸네 이런 이런 초보인게 티가 나는군요 제가 깬거는 이거 엘리크님이지 제가 깬건 아니어서 못깼다 이런지 또 나 혼자있어 이번엔 뭔가요 아니 쭉 가면 되겠지 뭐 왜야리 아니 원래부터 길은 다 알고있거든요 자꾸 죽어 길은 다 알고있는데 자꾸 죽어요 끝 아니 그래서 방금 대찌님한테 어그로 다 끌려있다길래 오 잠시만 지금이다 됐다 아니 귀신이 지나갔길래 이제 안오겠거니 했는데 귀신이 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로비 누르면 돼요 로비로 갈건지 로비로 갈건지 로비로 저도 로비로 재밌긴 하다 미믹 좋아 나쁘지 않았어요 전혀 한번도 놀랜게 없었지만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어 정말 놀랜게 없습니다 선 선 선 선 선 선 누가 놀랬었나요? 아이고 참 아 이런게임가지고 놀라면은 진짜 고시내리방을 좀 오빠요 무슨 날이라고 놀란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